자, 바로 가겠습니다. 아, 왜 자꾸 저래? 괜찮아, 쟤는데? 기본적인 거? 아, 설명 타임? 오케이. 아, 근데... 이거... 좀..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날카로워 갑시다 어쨌든 작전회의는 끝난거 아닌가? 흠 갑시다 원래 제가 이런거 바로가는 생각이 아닌데 저 새끼 재주갖고 짜증나 그래서요 뭐 아까 더워서 좀 열이 더 받은분도 있지만 아이언메이드 그냥 그런 닉네임이 떠올랐는데 하하하하 어깨패드 미쳤네 라이더? 라이더? 라이더 픽서는 뭐야? 아 뭐 다 싫대해 난 위치가 더 맘에 드는데 퀸해 그럼 실패 샤이 차이 끝날 마시희 Pod 사귀 출신 스포 illegal 아딨 포주 음~~ 선배님 전력이에요 킹이 없으니 퀸이네 퀸이 왕이네 아주 석정이야? 왕좌의 게임인데? 퀸이네 들어와 유스케 왜냐면 바통터치가 없는 애가 둘인건 못견디겠어요 그건 안돼 차라리 유스케를 빼고 말지 아 맞다 해야될게 있죠 해야될게 있죠 해야될게 있죠 교수님은 모가지 자르는거죠 아 자르는게 아닌데 목을 매다는거죠 어 단두대가 자르는거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? 필라로우스 미리 알아놓고 흠 흠 흠 흠 아 이거야? 도수형 강화야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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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블만 올리나본데? 주인님이 뭐 떴어요? 굳이 같네요 플라로스가 25레벨이었나? 미쳤다 진짜 하아 잘했어 어 니기미타마 아 코우아가 딱 있네 심지어 아 근데 이자나기 쓰냐? 몰랐네 흠 흠 약신이 근데 이미 물리는 있는데 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레벨이 뭐 아니면 도네요 시사말고는 뭐 아니면 도인데 그건갑다 얘가 리젠트가 10레벨이라 시사나 베리스 같은 같은 10레벨 때 혹은 그 미만 애들은 올라가 아닌데 밑에만 보면 또 달라 무슨 조건이니 너 제법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었는데 아냐 아 이거 아까 잡았던 개다 시사차? 아아 이거 본적 있어 기생주같이 생긴 놈 오로바스 아 오로바스 싫은데 되게 죄송합니다 이 새끼 게임이 시사 없애서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저희가 얼마나 큰 힘을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힘을 넣어 놓고 으악 그렇죠 희마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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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빼고 희마속 희마속 신네운 뭐야 희마속 아닌가 아 일단 희마속해 봐 아니면 마속해 마속 나온다 마속 온이다 내 운이 좀 아닌데 힘내서 아니 씨발 공격 스킬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서 마석해 마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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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자 더 이상 못 돌리겠어요 귀찮아 말하게 필요 없고 마부 마부 미카미 있지 않나 일단 마부 코우와 누구로 정수리 찍기 하아 사이들 있어 AI 있잖아 흠 이렇게 가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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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올라가는거 많네 아무튼 시키오지 21인데 한쓰는거는 어디밖에 없고 환드로써 릴림 예쁜데 이 도움이 도움이 이 펠소ナ입니다 이거요? 이 펠소ナ을 빛기 시작합니다 궁금하니까 아니 이거는 뭘 재물로 하던 그게 그거야? 어? 아니네 경험치 자체가 달라지는구나 아니 경험치 클라스가 달라지는구나 뭐 알았어 나갑시다 바로 못 가게 막아놨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잘 찍나봐 되게 다른 애들은 플레이트가 없었나? 들어갑시다 하아 개시해야지 개시 개시 실무용 계산기 일로 안오겠지? 하면 안돼? 조깍 기다릴게요 기다림의 미학 음? 예쁘지 내 코마타네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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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직신 들렸는데? 나 오늘 직신 들렸는데? 꽉 차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 잠시 보낼까? 미타바? 구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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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아기는 주작혀있어 구후는 구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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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마카미가 있네요 역시 차가운게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구만 네? 네? 타입 2 아 시작하자마자 우리 선배꺼 보겠네? 총 공격 반전인데? 별로 없네 템이 없네 아, 저거 왜 열려? 저거 왜 열려? 흐흠 아, 보기 못잡았네 거기 있으마세요 아, 아, 아 아 아 보러 가슴 《衝撃》 죽여?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고 거지로 살바에야 다 죽여버리겠어 쟤는 악마니까 그래 네? 엔젤 엔젤 얘네가 엔젤인데 이거네 엔젤 경험치 많이 주는데요? 234 꽤 많이 준다 바노냥 비싼거 아닌가 템 엔젤 이는 왜 있는걸까? 왜 있을까? 이유가 있지 않을까? 너무 깊게 생각하나? 도망갈 때? 쉐도우한테 걸려서 도망갈 때 뭘까? 도망갈 때 뭘까? 오케이 뭘까? 도망갈 때 조금 더 멍청 도망갈 때 도망갈 때 도망갈 때 도망갈 때 최대라쓰 얘 내 기억이 맞으면 맞네 성급한 성격 아 켈브로스가 아니라 오토로스야? 그렇구나 어쨌든 겟도다세 그쵸? 대구 너 불이지? 아 그럴 줄 알았어 내꺼 맞다 집에가 처음이라서 잡아드린거야 신화자 히트세 옳쌰 역시 도기스마세 아씨 울래라 대 운이네 여기가 전쟁력은 5분에 유닛은禁목이요 저의 기술의 아카시을 봐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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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ru 그 k 아 reference 좋あ 3 오니쨩 약점 뭐..뭐에요? 뭐라그리겠네? 그니까요 아이씨 알겠습니까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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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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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나이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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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마법. 썼으면 됐지 뭐 내포마터네 마하 지호 없냐 지네? 아니 그냥 지호가 없네 마하 지호 쓰죠 아.. 20을 쓰게 만드네 내포마터라 그러는데 돈 많이 주네요 마하 지호 쓰십니다 자 그래 숙도 되게 짜증난다 내려갑시다 나라더롱 어? 내려가는 길이 아니었어? 아하 갑시다 뭐 없지? 안 돼